이분 아니면 이분, 이분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우와!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잡았대, 잡았대. 오, 밟아, 밟아, 밟아. 크네. 오, 대박. 잡았어. 오케이. 오, 오, 오. 나와, 나와. 오, 큰데?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우와! 쥐야, 쥐. 누가 작다고 그랬어. 우와! 이빨도 있어, 이빨. 이빨 되게 길어요. 아니. 아니. 나이가 해달려. 소리가 커. 발이 새롭. 이게 지금 전통 음식 중에, 전통 요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한대요. 고맙습니다.